화이팅 그만하라고 야 이거 내가 잡은 거야? 나 주면 와주해가지고 참 나 과자 안해 지금 1시 4분이예요 1시 4분이예요? 네 아니 지금 뭐 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들 이게 정확히 분대 들어가서 낚시 한대요 고기 잡으면 되고 그래서요? 아니 쭈꾸미낚시를 그 누나매랑 요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대 새벽부터? 그쵸? 아 쭈꾸미낚시 가야지 고기 잡지 가서 오늘 쭈꾸미낚시를 몇 마리 잡을 계획이에요? 저는요? 잡는데 말 잡을라 그래요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아따는요? 아니 그 새 솜씨 잡으면 제일 좋아요 아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배머리 안 할 자식이 있어요? 네 저는 원래 안 해요 1시부터니까 일단 갈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빠가 엄마랑 자고 저도 운전하면서 같이 잘게요 안돼요 자면 안돼요 일단 시발합시다 큐! 배에 저거 우리 드롱을 타는 거래 어디 뭐 이거? 어 아니 몰라 야 이건 통통해인데 쭈꾸미 이걸 타면 어떡해 근데 저거 타봐 엄마 무게 때문에 아 맞다 사람들이 그거 해달라 그러는데 뭐? 엄마 물에서 뜨는지 안 뜨는지 튜브 그럼 오늘 실험할까? 그럼 빠져야 되잖아 엄마 바다에 빠지면 못 건져줘 그러면 엄마 이거 필요 없는데? 엄마는 필요 없지 엄마는 장착되어 있잖아 나도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 에이 몇 마리 잡는게? 60마리 왜 그거 같이 안 되지 원래 평균 몇 마리 자고? 마름이긴 한데 몰라 요즘 초보들이 잘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잘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 나도 한 번도 60마리를 못 잡아봤어 오늘 나는 각오가 60마리 파이팅! 파이팅! 엄마 뭐 이렇게 잡는 거보다 그냥 순자 엄마 쭈꾸미래서 사먹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 여러분들 차라리 힘드니까 순자 엄마 쭈꾸미래서 드시는 게 나아요 아유 마음껏 그것만큼 먹을 수 있어요 아유 이거 힘들 뽕! 뽕 까고 있어 쭈꾸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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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쭈꾸미래서 쭈꾸미래서 그 유튜브 채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손상남씨 유튜버 송조우라고 합니다 잘 배웠어? 하하하하 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예 한 마리 걸려들 때까지 한번 제대로 교육시켜 드려가지고 예 오늘 한번 바다 손만 지나게 한번 느 ink어 보도록 한번 올리기를 Goog jail 자 잡았어요 엄마 잡았어? 자 잡았어 오~~~ 올람에 척 자 야! 조절내! 조절내! 잡을게 아직도 많아 누나 잡았어? 어! 왔지! 아! 쭈다! 쭈꾸미! 보이시나요? 쭈꾸미! 뭐 잡을 수 있겠어? 잡을 수 있어? 잠깐 기다려임마 나선 다 잡히는데 나한테만 안 잡히네 이기! 너무 잡으면 안 잡았다 누나 몇마리 잡았어? 나 쭈꾸미 하나, 갑오징어 하나 내가 1등이야 지금 아빠랑 몇마리야? 몇마리 잡았어? 땡이야 순자씨 재밌어요? 네! 너무 좋아요 누나 잡았어? 뭐 누나만 잡네 계속 나는 해봤잖아 엄마와 아빠랑은 다르지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어머 같긴 한데? 가만 가만 가만! 어? 아이씨 아아 아아 아니네 개꽂이 잡지도 못하면서 노상씨 잡은 척하고 있어 나 손질나게 싫어 배지 잡았냐고 너를 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가라있어 에이씨 잡지도 못하면서 아이씨 한 60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 한 60마리 잡아야 되는데 60마리를 잡은데 60마리를 잡은데 어 나만 한 마리도 못 잡으셔서 아이씨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사장님이 잡아줬어 사장님이 요번엔 내가 낚아낸다 아빠가 잡는다고? 응 근데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고기가 왜 안 올라와 어? 아빠 잡은거 같은데? 내꺼에 내가 걸렸어 어? 미친이 아니네 아빠를 왜 계속 아까부터 그렇게 해? 아니 오늘 잡는거 영상 찍을 수 있겠어? 아니 아빠 화이팅 엄마 화이팅을 왜 치는데 왜 계속 화이팅을 못하냐고 아 좀 기다려봐 이 새끼야 너무 우물을 파면 안된다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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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화이팅을 하는데 아이 화이팅이 뭐 잡아야죠 화이팅을 하자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다 에이 나한테만 하네 고기가 어 아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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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만 계속 했지 왜 이런거 또 잡았어 또 또 잡았어 또 어 우우 오우 오우 아니 엄마 엄마 옆에서 다 잡는데 엄마는 왜 못잡아 아빠 누구야 뭐야 오우 아빠 엄마 잡았대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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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호 잡네 에이씨 어디갔어 엄마? 에이씨 팔 에이씨 팔 저기 빠졌어 얼른 빨리 문 닫는가 뛰어들어가 예술들거래 아이씨 아니 잡았는데 에이씨 손 맛을 알았어? 아 손 맛이 지 갈맞은이야 에이씨 지금 알았어요 아이씨 느낌이 왔었는데 울려가지고 도망갔어 내가 불러갔던 아 두 마리씩 놓치는 사람이 어디있나? 세 마리 놓쳤어 아이씨 자기 때문에 사이씨 놓치지 말고 해 놓치지 말고 해네 알았다고 한 마리에 놓치고 해 놓쳐 알았다고 뚝뚝 치지 말고 해 잡으라고 아이씨 안꺼워 죽겠어요 에이씨 자 시작 나 오버할까? 흐헤헤 봐봐 워우 워우 와 또 잡았다 으 시분 나한테도 안잡히고 지분 저쪽에만 잡히고 지랄이네 아 뭐야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와우! 누가 계속 잡는데? 아 이 친구야, 안 보나? 왔어! 그렇지! 그렇지! 벌써 왔다! 어, 오케이! 천천히! 나이스! 누가 바라, 차가워 잡는데, 누가 이렇게 바라야 돼? 와, 야, 야, 야! 누구가 따불리 턴! 여봐요! 뭐지, 땡! 눈이 안 찢어, 안 가! 엄마 돌리는 거 봐! 와우, 아빠! 다 된 거야, 지! 와우, 와우! 잡았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우! 와우! 와우!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손장님 고마워요! 엄마 잡으니까 어때? 요 맛이요! 오우! 오우! 오우, 엄마! 이제, 이제 뭐가 돼!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와우, 아빠 잡았어, 또? 야, 이거 무책하다! 네! 어디가, 이거 무책한 거예요?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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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빠! 아빠! 재밌어? 아, 이제 이게 나꾸니까 재미나네! 하하하하하하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 세 마리요! 네 마리요! 아, 네 마리요? 네! 아빠,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엄마가 더 많이 잡았다! 그치? 어! 오케이! 엄마 계속 오케이만 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빠, 누나 또 잡았다는데? 아, 자기 있으면서 나만 안 보여! 어? 가까이 있으면서 아빠 아마 안 본다고? 어? 하하하하 내가 멀리 잡았다! 엄마! 양념품 있으면 계속 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와! 엄청 크다! 이거 잡을 거 같아! 엄마도! 아빠도 잡았다! 우와! 아빠 잡았다! 아빠 잡았다! 아빠 잡았다! 저게 바보 같은가 봐! 응, 아빠가 잡는 거고! 오우! 우와! 우와! 그리고 애기를 잡았다! 아, 아빠가 잡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게 눈깔이 빠져서 그래! 하하하하 우와! 아빠 또 잡았다, 엄마! 잡았다! 우와! 눈깔이 좀 빠졌다! 지랄하고 바꾸어! 지랄하고 바꾸어! 지랄하고 바꾸어! 야, 오! 엄청 커! 야!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애기를 잡아요, 애기, 애기! 야, 제일 큰 거 잡았다, 이거! 야! 이거 내가 잡은 거여! 야, 눈깔이 빠져서! 참, 나 과장하네! 오, 아빠 이제 할 줄 아네? 잘한다! 자, 점심시간이에요! 네! 밥!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지? 네! 자, 이제 밥 먹으면 이제 몇 시간 없습니다!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잡아봅시다!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이팅 해봅시다! 밥을 먹었으니까 밥 커피를 해야지! 하하하하 아빠도 밥 먹으시고 하이팅 해봅시다! 하이팅! 저도 잡아먹을게요! 이건 제꺼야! 근데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저도! 복권님들! 아, 우리 돼지는 열심히 신경써서 하는데 안 잡히네요! 하하하하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우리! 우리 돼지는 열심히 하나도 안 잡혀! 하하하하 아, 아빠! 아빠 할 수 있다! 족대 가지고 있지? 강물에 가서 그냥 잡는 길 안 켰다나? 아니! 바다에 족대 갖고 와서 잡을 수 있어? 총장 어머님 잘 잡혀! 아, 바다에 봐야 강물에 가서! 하하하 가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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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가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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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야! 어? 엄마 열심히 해야지! 저거 이렇게 돌아다니기 못해! 한나야! 한나야! 너 몇 마리 잡았어? 어? 15개! 어? 15개! 야, 그것도 처음 어디 있어? 이거 카우저기! 잡는데? 어! 한 번 잡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눌러주는 거야! 그래? 응! 야! 어? 내가 잡은 건데! 네가 저기! 내가 놓친 건 네가 잡은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뺄 수가 없어! 여기서 가져가! 이 망에서 엄마가 들고 가! 가져갈 수 있으면! 엄마가 놓친 거를 잡았다고 누나가? 어! 내가 잡았대! 엄마가 놓친 거를! 가져가 봐! 가져갈 수 있으면! 깨본다 이제! 야! 너 나와! 내가 해! 여기 원래 내 자리인데 네가 저기 가서! 왜 이쪽이 잘 잡히는 거 같아? 왜 또 내게 탐나?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콩 내렸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줘! 아이씨! 어! 딱 들고 있어요! 네! 10세 10! 아이씨! sekali! 아...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다시 내렸다가 발짝 올려서 10세 고백! 어디 식담 내 stability 게loc Angels 하나도 가르치는 거 다 아니잖아! 우리 한 사람 다 얼만지 알지? 10만 원이거든? 한 사람 다 1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총에서 엄마 아빠 몇 마리 잡았지? 다섯 마리? 나 세 마리 아빠는? 아빠는? 나 네 마리 어 그래 여섯 마리네? 우리 몇 마리 잡아요 본전이야? 야 내 다섯 마리나 네 마리 두 마리만 잡았지 우리 한 마리 커 갔잖아 우리 거잖아 아야 한 마리 얘기해 안 잡는다 아니 야 그래도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두 마리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 한 마리에 나 2만 원 여기가 2만 원씩 채우지잖아 한 마리 그래서 낙지지 근데 나 한 마리 빌려줘라 아 빌려줄 거 아니야 내가 빌려가 내가 쉽게 야 나 그럼 세 마리는 빌려줘 그럼 다섯 마리만 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이팅 하이팅만 하이팅 그만하라고 하이팅 소음은 잘 지내되어도 있으면 낙지는 못해 저 입 좀 막아봐 하하하하하하 내 거도 모르면서 내가 애기 닦지만 못도 못뭔 하하하하하하 너는 시끄만 못 잡지 하하하하 뭐라고 이 년은 홀마를 못 잡고 엄마 엄마 내가 안 잡은 거야 하이팅 낚시 때문에 수초밖에 있으면 뭐하니 이러고 이제 화이팅하고 못 잡는다 할 수 있다 나랑 말만 많고 이것만 해 이것만 살아있어야지 여기로 가만히 있어 야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왜 왜 내 건데 아 나 안 와 내 건데 왜 뺏어 나 안 와 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야 왔어 왔어 야 내꺼야 이거를 그지 내꺼 하나 put i 야 이건 내가 내 자리 갖다 해줘야 돼 내 건데 막 훔쳐가는게 어딨어 왜 이게 엄마 건데 어 내가 잡았는데 왜 엄마 건데 난 이제 다른라 나 가는 줄게 나 가는 줄게 고맙다 아니 엄마 뺏어오면 어떻게 해 아 뺏어온거 아니여 뺏어온거 아니여 가만히 이쯤에 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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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 빨리 야야 이거 엄마꺼 이거 이거 왜 또 엄마꺼냐 너 빨리 다녀와 아니 너 야 빨리 빼 이제 빨리 빼 언니 이거? 빼? 왜 줄도 모르면서 뭐 엄마꺼래 아니 누나 진짜 잘 잡는다 그러니까 엄마 그럼 몇 마리 잡은거야? 이게 다섯 마리 이제 그만해 이제 점심 밥값은 해야지 밥값 했어 아 못했어 아직 엄마 어 나는 몇 마리 잡은 줄 알아? 넌 몇 마리 0마리 난 그래도 뺏어온거까지 두 마리 잡았어 아니 뺏어온거까지 네 마리 잡은 줄이야 오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네 그렇지 아우 보통 추억이야 이거 아우 이거랑 갔다가 동사람하고 잔치하네 잔치하네 이거 다 잡은건데 이거 아니 다시 켜주세요 잔치하세요 우리 위에 또 있잖아 저 위에 또 있어 어떻게 미안해서 어머니 여기다 잡아가셨어요 어머 아니 나 미안해가지고 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언제나 한번 오실건데 우린 자주 오니까 꽝 네 형님 어머니 이거 동네사람한테 제가 잡았다고 자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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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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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안찍어야지 아빠 초장 안찍어도 맛있어? 초장 안찍는데? 와 걔는 뭐 맛을 알아 일단 회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근데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대안에 가서 이거 딱 잡았다가 열어서 딱 해보니까 제일 맛있습니다 약간 힘들었는데 약간 이런 또 맛이 있네 약간 힘들게 많이 힘들었어 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